오늘 이 자리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서산에 가문 말이에요. 천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천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19세기 후반에 아주 우리나라의 거의 지금 스님들의 맥이 이분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맥인데 이 경호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 거울경자에다가 빌어자. 그런데 이분은 1849년생이네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을 사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스님들 이야기들 중에서 이 경호스님만큼 일화가 많은 분이 없어요. 아주 별의별 일화가 다 많은데 그거 다 생략을 하고 천장사에는 그 당시 이 양반이 거기 계실 적에 암자에 계실 적에 자기 친 집안의 형님 되시는 분이 거기 스님을 하고 있었다고. 주지 스님으로 계셨거든. 거기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그냥 끼니나 얻어먹는 식으로 사셨는데 갑자기 절 아니 그냥 야단 법석인 거야. 그냥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스님이 그러니까 오늘 서산의 제일 갓부인 강부자님이 강부자 댁에서 49제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열어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느라고 대우궁전에 아주 까채고 와 있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그날 49제를 하느라고 목 닥치고 연불하고 이걸 해야 하는데 부자가 최고 부자가 그날 판을 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호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 동생이라도 당시 유명한 스님이니까 내려와서 같이 좀 하자. 그러니까는 뭐 그러냐고 해서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갔더니 대우전에 그냥 가득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다 차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절 밖에서 그 문이 열린데 거기도 그냥 가득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콜레라가 찬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죽고 그런 시기였거든. 그게 1883년 5월의 사건인데. 이 양반의 내용이 그냥 큰 속고리를 가져다가 그 부처님 제사장 위에다 이렇게 모셔놓은 모든 진수성찬을 과일이고 과자고 그냥 딱 담더니 이걸 갖다가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간에 가서 차악 나눠가지라. 나눠가지라. 먹으라고. 아니 이거는. 거기 강부자 그 이제 주. 그 재주가 그냥. 아니 남이 재산 이렇게 망쳐놓냐. 형님은 또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얘 숨기고 하니까. 저기서 하니까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게 49제라는 게 49일 동안 중유를 또 현 세상이랑 그 가운데 세상을 중유라고 그러거든. 중유를 중간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 이제 본 자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뭐야 그 이 시왕님 앞에서 오늘 심사를 받는 날 아니냐. 49일 이제 거기로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생전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나. 뭘 안 가. 이게 나쁜 일을 했나. 이게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살았나. 다 드러날 텐데.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데서. 제사를 아무리 잘 지내본 들. 그 아버지 아버님이 편안하게. 어? 돌아가시는 그거에. 그렇지. 이거야말로 더 이상 큰 제사가 어딨냐. 그거 빨리 먹으라고 다 나누었다. 이건 아무리 부자라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거든. 아 덕분에 우리 아버님이 좋은 뭐 도설촌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빈 그릇을 놓고 이제 잘 제사를 염부를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슴에 북받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떠나기 전에 오늘 감동을 많이 받았으니까. 천장사에다가 시주를 좀 탄탄히 하겄습니다. 그러니까 시주 돈을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받았으면 좋았지. 그런데 이 경호수님이 있다가 이거를 부처님은 절간에 계시질 않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돈을 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서산에 못 먹고 헐벗는 박첨지 이첨지 박서방 무슨 서방이 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들한테 이 돈을 하나씩 한 장씩 나눠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진짜 아멘이야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더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자 문제든 무슨 패라벨 이야기가 이 스님 방에 그냥 방에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어느 묘령의 여자가 들어가더니 그 스님 방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먹고 밥만 들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간에 난리가 났지. 어떻게 해서 그 고명하신 스님 그 이쁜 여자를 껴안고 사느냐 며칠을. 그러니까 그 한 20일이 지나도록 안 나오고 계시다가. 아유 참. 언제 스님들이 우리 스님 나가시라고. 이거 개요를 이렇게 파괴했을 텐데.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나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가 묘령의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나오는데. 아주 그냥 문둥병 그냥 다 고름에 헐어가지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접근도 못하고 보살펴주지도 못하는데 그냥 고름은 질질 흐르고 다 몸이 썩어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스님한테 온 거다. 그런데 스님은 그냥 간호해주고 닦아주고 뭐 해서 먹여주고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숨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고 그 여자가 사라지니까 스님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스님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경호 스님 얘기를 내가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반야라고 하는 게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지혜. 브라즈나라는 게 산스크립으로 반야를 브라즈나라고 하는데 이 반야라는 건 브라즈나라는 말의 음역이고. 음역이고 중말로 보로 이런 건 브라즈나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역이고 그거를 한문식으로 번역한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라는 말이. 그런데 이 지혜를 얘기하려면 이것이 이제 대승정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 선불교든 무슨 불교든 뭐 그걸 가릴 필요 없이. 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불교는 원효 대사님이 그 유명한 소를 낸 작품이 대승기실론이라는 건데 그것도 대승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뭔 조선조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다 신라. 그야말로 난 그런 얘기하거든. 이 원효라는 이름을 보면 이게 새벽효자잖아. 원래 원새벽이야. 새벽으로 해가지고 고려마을에 보조. 보조잖아? 두루두루 비친다 그런 얘기거든. 두루두루 비치니까 정오죠. 정오. 이 새벽에서 정오로 해가지고 조선왕조에 오면 사실은 서산. 서쪽에 서산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경오. 텅 비었어. 이게 우리나라 불교가 상징적으로 난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그 전 역사를 지배하는 정신은 역시 대승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대승.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만 오늘 이해하면 내 강의는 충분하다. 근데 원래 대승 그러면 뭐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게? 대승? 중생 아닌가요? 중생? 중생은 같은 말이고. 대개 대승하고 구분되는 말이 뭐야? 대승. 대승? 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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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쉬운 거였어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소승은 아니잖아. 그게 참. 근데 이게 소승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그러고 이걸 북방에 중국으로 들어와서 선불교 1위까지 다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소승이라는 게 뭐예요? 승이 뭐예요? 승이? 승님? 부차. 승. 수례. 수례요? 수례승자잖아. 탈승자. 승합차. 아아. 그럴 거 알겠네요. 버스. 버스. 이게 승이 탈. 수례승자라는 말이야? 소승이면 뭐예요? 작은 차는? 작은 차지. 작은 차는 많이 타 못 타. 많이 못 타죠. 몇 명 못 타. 자가용 같은 거일 경우는 뭐예요? 특별히 아는 사람만 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못 타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 소승이라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야 되네. 소승이라는 거는. 작은 차니까. 이거 자가용 차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가용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오늘 모시겠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대승이라는 건. 큰 버스니까. 뭐 싼. 퍼블릭한 거죠. 퍼블릭한 거 아니에요. 싼 표만 하나 있으면 올라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관계에 의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소승이라는 것은 원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나. 그 뒤로. 그 직접 받은 사람을 우리가 말해서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면 어떻게 돼. 그렇죠. 저희는 성문이죠. 성문 제자라는 건 최고예요. 성문 제자. 직계 제자. 직계 정도가 아니지. 그냥 직접. 직접 들어요. 말씀을. 그냥. 이 목소리로. 눈으로. 그냥. 직접. 들은 사람. 그러니까. 성문 제자라는 건. 이게 뭐 사리자. 뭐 이런 거. 성문 제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두 제자. 열두 제자. 다 다 성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성문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깨닫는 수밖에 없어. 그걸 독각이라고 그래. 독각. 성문. 독각.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 성문. 독각. 그 다음에 보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실은 불교사를 전체를 말하는 개념인데. 여기 소승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문과 독각의 시대의 수레라 이게. 수레였기 때문에. 이 소승. 응에서. 이제 대승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만 내가 강의를 하고. 그야말로 대승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너무 어렵지 않아.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저 빼고는 다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소승 대승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저 남방 불교를 소승 불교라고 그러고. 이쪽 북방 불교를 대승이라고 그러는 건. 불교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바른 이해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소승 불교는 초기 불교. 초기 불교라고 그래야 되고. 대승 불교는 대중 불교라고 난 그래야 옳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승 대승이라는 말은 사실 머릿속에 지워야 돼. 그런데 초기 불교. 아주 원시적인 오리지널한 불교는 조그만 승단을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하고 직접 성문들은 좋지만 그 성문들은 도울 저거 싹 갈아치고 내가 도울이야.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도. 그렇죠. 제자와 선생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뭐냐면 초기 불교에서는 함부로 성불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선생님의 정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정진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부처님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증득한 그 경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됐지. 그걸 건방지게 부처가 된다고 그러고 그 발광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라한이라는 말을 써요. 아라한이라는 말을 쓰잖아. 아라한이라는 건 응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응당 대접을 받아야 할 존경스러운 위치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응공이 된다 정도지 자기가 부처가 된다. 그렇지. 그런 부처가 깨달았다. 부처로 깨달았겠다. 이런 사실 시건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새는 누구나 다 성불한다고 시건방 떨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명진 스님이 말이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집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고 투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집착이라든가 돈 벌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그건 끊기 쉬워요.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전부 성불한다는 그거는 겉으로 보면 좋은 집착이니까 그거는 정말 끊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다 미친놈들이다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초기 불교에는 사실은 자기가 성불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는 비구의 경우 최소한 250가지 계율이 옥죄고 있었다고 그래요. 계율이 많았고 250가지 계율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서 대승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탈다가 뭐 카필라성의 왕자였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출가해서 이렇게 보리수 밑에서 증득했다 이런 얘기는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단을 형성해가지고 갔는데. 그 뒤로 그 이 수업에 결집이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결집이라는 게 쌈기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같이 부른다 그런 의미예요. 결집이라는 게 쌈 같이. 기타 기티 기티. 쌈기티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쫙.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언하면서. 노래 첸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그거를 받아쓰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검증하고 이러는 작업이 결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 경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경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불교는 하여튼 확고하게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제 그 부처님 시대라는 게 그 뒤로. 누가 제일 거대한 히라베 대왕이 누구예요. 마케도니아의 전 세계를 십순. 우리가 아스팬더스 거기도 관계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청년이. 세계를 그냥. 말타고 뭐 그냥.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이 히람문화를 뿌리고 가는데. 그 뒤로. 그 히람문화를 내치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마을이야 왕조라는 건데. 마을이야 왕조의. 그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부르는. 그 시딸따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대왕이. 아쇼카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쇼카. 아쇼카라고. 다 들어는 봤어요.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아쇼카. 세계사에서. 아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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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이. 이제. 그. 그. 부처님의. 무덤을. 다시. 정비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뼈 남은 거랑. 이걸 다시. 잘 이렇게. 살러가지고. 이만큼씩. 나누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부처님 뼛가루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양반이. 뭐야. 8만 4천. 개 항아리에다. 나눴다고 그래. 8만 4천 개. 그래가지고. 한 개당. 어마어마한. 스투퍼를 건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스투퍼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스투파. 스투파라는 게. 이게 뭐냐면. 가면. 속에다가 뭐. 조그만 거 하나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이게 뭐냐. 벽돌로. 그냥. 벽돌로 쌓은 이 무덤이거든요. 봉분이. 큰 무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도의 스투파에게. 가장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는 탑이. 사실은 불황사 탑이에요. 불황사 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이 스투파가. 자그마치. 뭐야. 자그마치. 몇 개를. 8만. 8만 4천 개라고 하니까. 이 숫자가 맞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스투파가 인도 전역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스투파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 스투파를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이게 거대한 스투파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거 하나가. 경주에서 우리가 보는. 경주왕릉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벽돌로 됐지.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탑돌이를 하잖아요. 탑돌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변을. 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탑돌이를 해요. 그런데 이제 탑돌이를 하는. 거기 오면 이제. 우리. 이런 스투파 문화가. 생기가 각자에서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스투파에는. 이제 제일. 그래도. 그런데 제일. 유력자가 누구겠어요. 귀부인들이지. 아무래도. 돈 많은 귀부인들이 와서. 자기 하인들도 데려오고. 그런데. 인도는 워낙 크니까. 먼 데서. 좋은 스투파에는.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왔으니까. 하루 돌고 갈 수 있나요. 보통 탑돌이 하면 한 달이고. 뭐 이렇게 하면. 주변에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도시가 형성되네. 탑돌이를 하는 거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렇게 모이는 탑돌이를 하는 데서는. 반드시. 그걸 좀 재밌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런 사람들이. 공연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연꾼들이. 탑돌이를.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탑돌이를 하고. 하고 계신. 이 탑 속에 있는. 시탈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카필라. 왕자로 태어나셔서. 네 문을 다 돌아다니고 있다가. 생로병상에 그. 똑같구만 어디나. 약장수는. 약장수. 그래가지고. 약장수지. 약장수. 중국에서는 이제. 소화하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돈을. 야기꾼. 우리도 저 위에. 그 이제. 야 바이콘. 옛날에. 야 바이콘.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야 바이콘 이거. 우리도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북 타고를 했고. 이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하면서. 장에서. 그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슬과 심스레가 왔다.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탑돌이라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부처님의. 인생 이야기를. 얘기하는. 그게. 오늘날 대개. 부처님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이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봐도 된다. 이 말이죠. MSG가 좀 있다. 뭐 이런. MSG가 뭐. 좀 있을 정도가. 왜냐하면. 이게. 윤회. 억겊년에 윤회을 하니까. 시탈단은. 카필라스 성의 왕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전생에서. 무진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거나. 갖다가. 내도. 갖고 와도. 그 옛날에. 어디 어디. 그럼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서면에서. 이. 처음에 이 구라꾼들이. 정말. 구라를 필시는. 무궁무진한. 그러네. 소재가 뭐. 소재가 많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겠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부처님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진실하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씀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다가. 사이비가 돼. 살다 보니까. 사이비가 아니라. 부처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파피년준의 춤을. 맨날. 흉내내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파피년준이 되는 거지. 짝퉁이지 짝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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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말도 좋아. 이게. 중요한 거야. 짝퉁인데. 짝퉁은 짝퉁인데. 이거는. 특별한 짝퉁이야. A급. 그래서. 이들을. 이들을. 이들을 말이야. 이태원 가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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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띠. 이게 지혜라는 말이란 말이야. 보리수. 지혜라는 거 아니야? 지혜를. 사트바라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존재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지혜의 인간이 된 사람들. 이거를. 보띠. 사트바는 원래 유정. 그 하나의 정감이 있는 모든 물체를 사트바라고 그러는데. 보띠. 사트바를. 이걸로 하면. 보띠는 보리가 되고. 이거 한문으로 하면. 보띠. 보리. 사트바가. 살타가 되는 거예요. 보리. 살타인데. 여기서. 보자하고. 살자를 축약한 게. 보살이라고. 아.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원시 불교의 성단하고 관계없는. 그러니까 탑 주변으로 와서 구라 피는. 구라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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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처님이. 민척. 돼 가는 거지. 다 가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그 사람 보니까.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겠다. 부처님의 까다로움을 나도 깨달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이 탑 주변으로. 이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다 보니까. 오늘날에. 절의. 진짜. 절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절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이티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티사트바. 가하나라고. 보살 가하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주변으로 커뮤니티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래. 이게. 그게 중요하냐면. 절간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웅전을. 엄청나게 안다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딱. 높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탑을. 해놨잖아. 네. 이 구조는. 중국에 와서. 관료주의적으로. 변한 모습이에요. 이거. 임금이 사시는. 꽃. 그래서. 사실은. 이 부처님한테다가. 큰 수컷이라는 말. 이거 부처님이. 흉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초. 따웅. 마초. 니들. 까불지마. 절하고. 돈 내고 가. 이래. 이게. 대웅전이라는 게. 별로 좋은. 이름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부처님을 모신다면. 대웅전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경주에 가도. 보면 아는데. 원래. 이. 저. 황용사. 그것만 해도. 탑이. 탑이. 탑이 있고. 그. 거대한. 탑. 탑. 구층. 탑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지금. 대웅전이라고. 그런 것들이. 건물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탑중심. 사원구조가. 원래 사원. 그러니까. 탑돌이 문화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점점. 이 탑이. 퇴화돼서. 부속품이었어요. 장직품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절의 구조도 변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다든가. 이거를 나타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기껏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부처님이 딱. 밟고 지나간 발자국 하나. 그리고. 딱. 계단에 올라가시는데. 손. 하나. 이런 것만. 허용이 됐었어. 감히. 부처님을. 열반하신 부처님인데. 그. 이. 해탈의 굴레를 벗어나신. 그 부처님을.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불경도. 이만저만한 불경이 아니야. 초기. 계율에서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탑돌이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이게 점점 대중 불교로. 변화하고. 이 차이티아 문화가 생기니까. 주변에 거기가 그 지역이 뭐냐면. 이 박트리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 히랍화 해놓은 중앙아시아의 국가였거든. 그 박트리아를. 사실은. 이제. 마우리아 왕조. 그 뒤에. 쿠샨 왕조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거기 사람들은. 이 히랍. 조각의 영향을 받아서. 집 안에서 전부 분수대. 오줌 넣는 거. 해놓고. 굳이 잡으실 필요한. 굳이. 굳이. 아니 그. 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생각하기에. 정원에다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아니 정원에다가. 분수대에다가. 이 어린애 뭐. 이거 대신. 부처님 하나 딱 앉혀놓으니까. 더 좋더라 이거지. 그. 제우스 형상으로. 딱.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를. 해놓으니까. 누가. Who cares. Who cares.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히랍 문화의 영향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하네. 부처님은. 그러고. 이 답돌이에서. 이제 히트를 칠려니까. 굴안은 잘 쳐 이제.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불감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잘 앉혀놓고. 그 앞에서. 캬. 시달라. 카필라상의 왕자. 이러고 이제. 캬. 이렇게. 중득할 동안에. 그냥. 온갖 마귀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하면서. 쫙. 딱. 불상을 놓고 얘기하니까. 거기 장사가 잘 된거야. 제대로지요. 제대로지. 세트가 돼있잖아요. 세트가 된거지. 이렇게. 무대가 다. 되는거지. 그래가지고. 불상 제작이. 돈을 버니까. 히랍의 장인들이. 그래서 그것이. 간다라라고 하는. 지금 페샤와라고 하는. 저. 지금. 파키스탄 지역인데. 그 간다라에서. 히랍식 조각이. 부처님 조각이 이루어지고. 마투라라고. 지금. 델리. 저. 남쪽. 그쪽에. 북부. 인도 북부에. 마투라하고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불상이 만들어져요. 그 모습은 어떤 걸 참조해서. 히랍. 히랍 조각이죠. 히랍 조각. 완전히. 형상을. 토르소. 완전히 이게 다. 온전한 몸을. 우리 중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시면. 릴리프.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부조 정도. 네. 이게 온몸을 통째로.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돌을 깎아서. 조각한다는 건. 히랍 밖에 없었거든. 아. 네. 그 히랍의. 영향으로. 부처님이. 그 보리수. 밑에서. 증득하시던. 모습으로. 이제. 형상화 되어간 거죠. 불상이. 불상이. 그런데. 간다라는. 거의. 이건. 히랍 조각하고 같고. 마투라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인도적인. 투박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상이. 제작되면서. 완전히. 불교가. 비약적으로. 다른. 불교가 되는 거예요. 대중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불교를. 불상 제작 이전의. 불교를. 우리가. 소승 불교라고. 말할 수 있고. 불상의. 출현 이후의. 불교를. 대승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에. 불상이. 탄생했다라는. 말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이. 불상과. 더불어. 출발한. 대승 불교라고. 하는. 정신과. 예수. 라고. 하는 분이. 갈릴리에서 일으킨. 혁명은. 비슷한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비슷한 시대. 유대교의. 개요를. 유대교의. 그러한. 율법적인. 기독교를. 오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문제가 되는. 전부. 뭐냐면. 율법으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속박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데.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 운동을 한 거고. 그들은 천국 운동을 한 분인데. 이분은 철저하게. 반. 율법이고. 반. 예루살렘 성전 문화가 있거든.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거 참 좋아. 아멘 소리가. 추임새가. 그래가지고. 그러한. 예수의 오리지널한. 그 천국 운동과. 이 계율보다는. 뭐냐면은. 계율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부처님 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서. 너희 스스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불강에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절간에 가서. 부처님을. 절을 하잖아. 그것도. 부처님을 모신다는 게 아니야. 승배하고. 그래서. 절한다. 이게. 이게. 대웅전이 엉터리 문화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저렇게. 부처님을. 모셔놓고. 절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저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기 동의시라고. 이 대승정신은. 이 대승정신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웅전 문화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불교가 발전을 하고.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 새로운. 보금서라고 하는. 양식이 쓰여지고. 거기서. 이제 됐는데. 이제. 다시 왜곡되고. 잘못되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기원전. 1세기에. 일어난.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혁명. 이것이.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뀐단 말이야. 각. 부처님은 각자였고. 이 각이라는 것은. 나도. 얼마든지. 보통 사람이 나도. 얼마든지. 깨달음이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보살운동이란 말이야. 보살운동이 곧 대중운동이고. 근데 그. 보살운동의. 핵이 뭐냐. 보살운동의 핵이 뭐냐.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각의. 내용을. 반야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걸 지혜라고 한다고 말이야.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라는 건 뭐냐. 결국은 뭐냐. 내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지혜야. 이게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아까 춤도. 없을므로 해석한다고 했잖아. 승철이가 나하고 이렇게. 애드립도 잘 맞고. 콤비가 잘 되는 거는. 승철이의 아상이 없기 때문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지. 서로가 무니까. 폼 잡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폼 잡겠어. 그렇네. 아 이거 좋네. 아 이거 좋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 불변한.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이 실체가 있는 거를 갖다가. 아트만. 아라고 한단 말이야. 아트만이라. 실체가 아라는 게 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트만이라는 게 실체라는 의미야. 내가 어떤 실체가 있다. 실체가. 네가 무슨 실체가 있냐. 네가 온의 가합이다. 뭐. 색 수상 행식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눈사람 뭉쳐놓은 것처럼. 그냥 뭉쳐진 건데. 햇빛만 조금 쳐도. 다 녹아버리는 거고. 연기처럼 이렇게 모아진 건데. 제가 춤을 추는 거 보면. 뭐 연기처럼. 연기처럼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연기처럼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연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온의 가합이라는 거예요. 온의 가합. 색 수상 행식에. 그것이. 잠깐. 가짜로 모여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공이고. 흩어져도 공이고. 그러니까. 내가 본 시. 내가 돈을 갖고 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거 뭔 소리가 있어요. 나도 이게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소용없는 거다. 이게 공으로. 그래 것이. 이 공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그래서. 만물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가. 동체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다. 같은 몸이지. 그러니까. 얘는. 얘 혼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 부담실어. 어. 부담감. 아니.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모든. 이 천지 만물과 같이 춤을 추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 경제 아니겠어. 그니까 내가. 내가 책 여기. 책을 갖고 왔어. 달라이라마하고. 내가 만나서. 한 건데. 여기다가. 팝핀현준. 얘기를. 이렇게 써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나의 시바. 시바야 이게 시바. 시바 댄서라. 나의 시바. 감사합니다. 이. 코스믹 댄스란 말이야. 코스믹. 코스믹 댄스. 시바 씨는. 춤을 안 추고. 못 견디는 거지. 오. 저뿐이들. 관세가 모세는 건. 천수 천하냐. 응.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큰 수레에다. 같이 태워가야 되니까. 한 손으로 모자라. 그 손이 천 개야 돼. 천 개. 춤도 마셔가지. 쟤는 춤 오면. 한 손까지 모자라. 그. 이. 딱. 천 개가 나와요. 천 개가. 그 순간에. 천 개가 움직여야 돼. 춤하고 연기가 다 되시는군요. 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냐. 맞아. 천 개의. 손을 가지고. 그걸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얘가. 다리 끄는 거 너무 부담이야. 내가. 구담시러. 그래가지고. 이. 이. 만물이 다. 동체가 되는 거야. 동체가 되면은. 여기서 뭐야. 대자 대비. 이게. 동체가 돼야. 대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민이냐. 봉쇄를 안 하거든. 봉쇄를 안 하고 우리가. 봉쇄를 하고. 묵쇄를 시키고. 그러면. 격조를 시키고. 봉쇄 작전을 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든. 근데 우리는. 이. 격조를 안 시켰어. 봉쇄를 안 하고. 모든 국가 체제가. 사회 체제가. 돌아가도록. 뒀어. 그리고. 병원도 다 돌아가고. 이게 가능한 게.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불란사람.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게. 당신 흉내냐. 해봤자. 되질 않는다. 마스크나 빌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문화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문화는. 모르는 사이에. 동체 대비에. 이게 뭐냐면. 원효 선사가. 원효 선사가. 원효 스님이. 금강상매경이라는. 그런 책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동체 대비에. 내가 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아상을. 아상. 아상. 인상. 수자상. 원인이. 대충 생산이고. 다. 아상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비로 가는 건데. 이게. 관세원 모살의 정신이고.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 대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은. 뭐. 인의 예지건. 화랑시대로부터 여타까지. 내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 정신을 축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일 놈이 아니야. 방면할 놈이 아니야. 얘도 사실은. 동체야. 우리랑.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껴안어서. 제자리로.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말고. 잘 가라. 이런 거거든. 사실. 우리는. 사양인. 방면을 하려고. 그러네.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이. 바이러스 하나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주고. 이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반역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저 새끼 다 죽여야 된다. 우리 반성 하나도 안 하잖아. 거기서 동체 대비 정신이 나오겠냐 이거야. 내가. 인도를 갔더니. 야. 그. 간지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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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처님 이쪽이 간지스강이거든. 그게 흐르는데. 아직. 저 히말라이 꼭대기에 시바가 춤추는 데서부터. 눈이 누거든. 이러는데. 이게. 이게. 진짜 간지스강이라고. 감동적인 거거든. 그. 나같이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근데 보는 손에. 냄새가 똥. 완전히 현대문명이야. 이렇게 똥 물로 그냥. 번복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몸을 씻고. 이런. 평온하게 몸도 씻고. 그리고. 그거를 이쁜 저런. 여인들이. 먹더라고. 어우.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철사할 때. 큰 것 같은데. 이걸.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동체 대비라는 거야. 이게 똥물이라서 내가. 지금 당장 살 사람은. 이게 나의 엇본데. 내가. 내가 드럽혀 해놓고. 이걸 안 먹으면. 언제 내가. 깨달을 수 있겠냐. 와. 내가. 인도 사람한테 거기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나보고 먹어버리잖아. 조금 맛만 받지. 정의로 음미.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사고가. 그걸 우리가. 참. 정말 다르다고. 우리 동방인들의. 그런 윤회적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대중불교. 이것이 대승정신이고. 결국은 이 대승정신이. 가장. 제대로. 남은 데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불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이 지구상에. 우리처럼. 위대한 불교 전통을 가진 문화는 없습니다. 중국도. 대승 불교 없고. 없어요. 소림사는 있을지 몰라도. 소림사도.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문화가. 이러한. 전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서양은. 서양은. 예수가. 일찍이. 이러한. 혁명적인. 운동을. 천국 운동을 했는데. 2000년 동안. 묵살을 하고. 교회. 교리 중심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종교혁명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고. 오히려 오늘날. 한국에 와서. 상당히 변질된.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 사실은. 뭐. 한번 해보셔주시면. 하여튼.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한다면. 뭐. 개인적인 소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 이 땅에서. 어. 이루어 나가야 할. 정신문화. 종교문화. 이 모든 것이. 역시. 대승정신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도. 우리가. 대승불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스님들이. 보살이 되어야 되는데. 스님들은. 자기는. 스님이라고. 비구라고 하고. 공양주 보살이라면. 보살이라고. 보살이라는 말을. 그렇죠. 낮잡아 봐. 그렇죠. 거꾸로 돼야 되거든. 승철 보살이라고 그래. 처사 아니고 처사. 어. 남자는 처사라고. 아이가. 보살이라는. 괴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저. 해인사. 옛날에 방전하신. 성철 스님이 아니라. 성철 보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정신이란 말이에요. 성. 성철 스님은. 당신이. 당신을 보살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반야 심경이라고 하는 그것도 재미난 게 뭐냐면은. 보살이라는 거는 이 AD 1세기에 생겨난 개념인데. 그. 늦게 생겨난 부처님에게 직전 제자도 아닌. 관세음 보살이. 성문 제자인 사리자를 가르치는. 사리자야. 색적시공공직세하고. 그 사리자를 가르치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도 대승 기독교가 돼야 되고. 불교도 실제로는 오늘날 절간불교는 소승 불교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대승 불교가 돼야 된다. 그러고 스님들도 다 스님이라고 하는 아상을 버리고. 모두 보살이 되자. 나도 보살. 왜냐하면 보살의 세계. 이 차이티아에서 일어난 운동에서는 승가와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간 공동체 운동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결국 이 문화를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충분히 만제되어 있는 이러한 위대한 전승 위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우리 공동체 문화를 대승 문화를 건설해야 될 시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